대법원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신도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등은 대체복무자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입영을 거부하며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신도 오 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 또는 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14년 3개월 만에 뒤집힌 겁니다. 현재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고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 추진단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최대 36개월의 기간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교계연합기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성명을 통해 마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예수님에 대한 사형언도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면서 판결에 대한 책임과 뒷수습은 징병심사기관에 떠넘긴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진보성형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의 인권센터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